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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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. 조상규 변호사님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이게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계로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한대행,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내년 1월에 또 퇴임해요. 몇 달 하지도 못하고 권한대행도. 그러면 내년 2월부터 권한대행이 유력한 게 바로 김선수 대법관인데 보시는 김선수 대법관이 민변,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아니냐. 이런 걸 저런 걸 노리고 민주당이 불결시킨 거 아니냐는 해석이 여당의 시각입니다. 어떻게 판단하세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. 꼼수 중에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. 왜냐하면 김명수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, 대법관, 대법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쓴 것인데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2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 정기인사를 지금 이균형 대법원 후보자 낙마를 하다 보니까 안철상 권한대행이 1월 1일 날 끝나요. 그러면 사실상 1월부터 김선수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. 대행 체제를. 그렇게 되면 2월 정기인사를 김선수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이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2탄으로 유지되도록 돼 있거든요. 시즌2 아니냐. 시즌2가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사 그 사이에 다른 대법관을 제청, 임명 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두 달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종석 헌재 재판관도 후보로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1, 2월은 돼야 그래도 선임이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법부가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사법 역사 50년 사이에 공백이 이용철 대법원장 때 16일 그리고 김덕주 대법원장 때 14일 그게 전부였습니다.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몇 달 동안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만들 만큼 이 후보자가 그런 부족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부족한 부적격자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.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지금 본인이 다 약속을 했고요. 그리고 사법 지금 지연이 일어나서 전원합의제 재판도 못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읍소를 했거든요. 잠시만요. 조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런 사법 기능이 마기되고 대법원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게 제1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? 그래서 지금 백현동까지 시작해서 이제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그 재판들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지금 피고인인 것이거든요. 네. 잠시만요. 이 영상이 뭔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.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첫 재판 오전만 재판하고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최상범 특검법 투표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국회에 왔습니다. 그 이제 투표권도 행사하기 구현직 의원으로서 장현주 변호사님 뭐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겁니까? 사실 건강 상태는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워낙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아졌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다만 오늘 국회에서 표결을 할 최상병 특검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검법안입니다. 그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그럼 지금 현재 국회 상황상에는 179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건강 상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이지만 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이 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당대표가 저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데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알려지기로는 소소하긴 합니다만 본인 차가 좀 수리직이기 때문에 녹색병원에서 택시로 여의도 국회까지 이동한 것 같고 주별로 보면 천준호, 조정식, 한민수 이런 측근들이 같이 국회에 함께 했습니다. 그럼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국회를 찾았을 때 기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답을 했는지도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서 대략 제 기억이 맞다면 열흘 정도 됐는데 영장 기각이 된지 본인 구석을 면한지 국회 오랜만에 왔다.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? 일단 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체력은 없는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은 있다.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? 오늘 굳이 이렇게 택시까지 타서 지금 국회로 나온 걸 보면 법정에서는 근육이 다 손실돼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. 1시간 반 밖에 못 앉아있고 나오신 분이 지금 이렇게 국회에 가서는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의정활동,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왜 재판에서는 저렇게 못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견 안건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.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하면 60일인가요?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있는데 이것도 통과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의 이게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. 아무리 특검법을 5분의 3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이 없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. 결국은 또 한 번의 최상병 이 사건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. 그걸 이제 특검으로 해서 하나의 정책을 또 이슈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하면서 결국 늦춰온 거는 본인의 재판을 늦춰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거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못하겠고 결국 정치활동은 계속하겠다.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최고위원회하고 또 이제 강서구 지원 유세는 가시겠죠. 그렇지만 재판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. 35년 만에 대법원장 얘기, 낙마 얘기와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국회에 나온 얘기까지 속보성으로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.